안녕하십니까 인형뽑기 헌터스 생알의 달인 인형뽑기 달인 광순언니 드디어 인형뽑기 아카데미 4강 한달만에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광순언니 완전 양치기 소년 다 됐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맨날 약속 못 지켜가지고 그래도 한 3주 정도 광순언니 아파가지고 한 2주 넘게 유튜브 등록도 못하고 좀 많이 아팠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말고 이제라도 지금 광순언니가 운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다양한 컨텐츠로 지금 열심히 제작 중이니까는 많이 이뻐해 주세요 자 오늘 4강에서는 3강까지는 다 기억나시죠? 인형뽑기를 잘하려면 첫 번째 보는 눈을 키운다 보는 눈을 키우는 건 뭐라고 했죠? 입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인형을 잡았을 때 잘 잡았을 때에요 못 잡으면은 힘이 좋아도 안돼요 인형을 잘 잡았을 때 입구 언저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계를 선택하는 그 기계를 보는 눈을 일단은 키우는 걸 그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을 키웠으면은 이제 기계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형을 잘 잡아야 돼 인형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입구 근처에 가서는 인형을 잘 뽑는 마지막 스킬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다음 강의 정도에 이제 될 것 같고 이 4강에서는 일단 인형을 잘 잡는 거를 인형 잘 잡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돼요 생각보다 어려워 인형 잘 잡는 거 그리고 여기도 썼지만은 남들 하는 걸 많이 보고 또 요즘에 그 뽀로놈 카페 있잖아요 뽀로놈 카페 인형 최대 카페 거기 보시면은 정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7, 80% 거진 90% 까지는 몸통을 잡는데 뭐 식스테일 라프라스 또 뭐 그 이상의 씨 꽃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핑크팬더 이런 것도 너무 얇으니까 그러니까 공략법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건 목을 잡아야 되고 어떤 건 다리를 잡아야 되고 잠만 봐도 뒷다리 두 개 잡으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8, 90%는 몸통인데 인형마다는 그런 꼬리를 잡아야 되는 게 있고 다리를 잡아야 되는 게 있고 머리를 잡고 옮겨야 되는 게 있고 그런 인형의 무게 중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큰 인형들은 더더욱 그게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인형은 아직까지 이걸 다 마스터 한 다음에 이제 큰 인형은 또 이제 뽑는 법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인형을 잘 잡는다 평상시에 이제 남들 뽑는 거 관찰하는 습관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버랩 기술 이 오버랩 기술이 이제 제가 영상을 하니까 오버랩이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영상을 대입해 본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뽑기샵 가면은 집게 모양을 잘 안 봐 집게 모양도 잘 안 보고 인형이 놓여 있는 것도 잘 안 보고 그냥 인형만 흠이 저 인형 광스런이랑 집에 갈래 하고 그냥 남들 뽑을 때도 그냥 인형만 봐 그러면 안 되고 광스런이 말했잖아요 음 집게가 집게가 이 인형 뽑기 기계 안에서 집게가 이동되면서 이동되는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왼쪽 끝이 될 수 있고 오른쪽 끝이 될 수 있고 뭐 입구 근처가 될 수 있는데 회전율이 조금씩 변해요 그 회전율이라는 게 내려가면서 거진 90%는 오른쪽으로 많이 회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왼쪽으로 회전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회전을 조금만 하고 내려갈 때가 있고 진짜 엄청 많이 막 180도 이렇게 많이 돌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전에 회오리 치기를 해가지고 기계 안에 고무 그 줄이 안에 꼬여 있으면 그게 내려가면서 돌다 보니까 더 많은 회전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집게는 직각으로 내려오지 않고 살짝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입구보다는 입구로부터 멀리 있을 때가 회전율을 더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집게 회전이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회오리 치기나 많은 어떤 회전을 조이스틱으로 회전을 많이 해가지고 줄이 감겼을 때는 더 많은 회전을 한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끔 인형 뽑기를 할 때 그거를 보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되고 남들 인형 뽑기 할 때도 인형만 보지 마시고 내가 뽑을 인형이 입구 저쪽에 있는데 집게가 그 위치 갔더니 10도 정도 돌더라 그냥 내려가더라 뭐 30도 돌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그만 뽑기 나가면 내가 이제 할 때 아 대충 이 근처니까는 그 정도 집게 가면 회전이 어느 정도 돌겠다라는 걸 감안해서 인형을 잡아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형을 잘 잡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이제 오버랩 기술을 통해서 인형 뽑기 전에 지금 저 집게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계 맨 왼쪽 끝에 딱 있잖아요 물론 뭐 다른 기계들은 다른 위치에 뭐 약간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자이언트 캐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집게 삼발이 모양을 보는 거야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나 뭐 이렇게 인단을 잘 보고 내가 뽑고자 하는 인형이 어떻게 놓여져 있냐 크게 중요하거든 어떻게 놓여져 있냐 그래서 이 인형이 몸통을 잡아야 뽑는 인형 이라면은 그냥 뽑기 전에 저 집게랑 내 지금 있는 인형을 슥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어 얼추 맞네 조금 안맞네 그래서 그게 맞았을 때는 지금 정확히 집게를 딱 하니까 인형에 집게가 쏙 들어가는 거 이렇게 쏙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실제 집게가 움직여서 그 인형을 잡을 때는 제대로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 왜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니까 인형을 찔르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인형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집게가 지금 이렇게 있어 그래서 광순 언니의 그런 오버랩 기술로 싹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이 집게를 이 인형에 한번 대입을 해 봐 어 어 근데 몸통에 쏙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인형을 잡을 때는 이렇게 몸통을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 얼굴이나 몸을 푹 찔르니까 인형을 잘 못 잡게 되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인형을 잘 못 잡으면 인형을 잘 못 뽑게 되는 거 아니요 무슨 선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전율을 생각을 해서 인형을 잡 때 먼저 돈을 넣고 바로 시작하지 말고 대충 아 이 정도 되니까는 내가 보니까 대충 회전이 한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정도 약간 회전하는 것 같으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다음번 요번에 얼굴을 다 쓰면은 조금 더 인형 보다는 좀 더 집게를 위에 직각이 아닌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던지 아니면 내가 집게 모양을 강제로 바꿔 가지고 인형을 잡게끔 하는 테크닉이 인형을 잘 잡는 지금 스킬 중에 하나인거에요 엄청 중요한 거지 집게 힘이 있으면 뭐해 인형을 잘 못 잡으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보통 광순언니 같은 경우는 관찰도 많이 하고 인형을 한번 간을 한번 봐서 그게 몸을 찌르면은 무조건 집게 모양을 바꿔요 집게 모양 바꾼다든지 집게를 인형에서 직각이 아니고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인형을 잡는단 말이지 집게가 인형의 인형의 몸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건들지 않고 몸통을 싹 들어가 줘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게 위치 바꾸는 기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 그죠 이 집게 집게가 지금 이렇게 있냐 이렇게 있냐 뭐 이렇게 있냐에 따라서 인형이 놓여 있는 상태에 따라서 집게 모양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만은 인형을 잘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형 집게의 이제 위치 바꾸는 기술 요 이렇게냐 뭐 이렇게냐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기술은 제일 많이 흔한 게 벽치기 그러니까 조이 스틱으로 이 인형 그 기계 있잖아요 유리면을 이 조이스틱으로 쾅 쾅 근데 토이팝 이라든지 뽑기 뽑기도 다 붙어 있나 이 미주크레인도 조금 붙어 있나 모르겠네 이게 집게가 유리면에 안 닿는 기계도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이 좀 그 기계 좀 안 좋아 스마일 토이도 좀 그랬나 아닌가 이게 집게가 끝까지 이 기계 끝까지 가 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이 집게 모양이 부딪치면 이게 자꾸 회전을 해요 이게 부딪치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바꾼다고 그래서 계속 조이 스틱으로 계속 유리를 쾅 쾅 쾅 쾅 부딪혀 가지고 모양을 집게 위치에 대해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토이팝은 확실히 됐는데 아마 이게 그 집게가 이제 기계에 이제 집게가 끝이 아니고 이제 안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집게가 유리를 못 부딪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써먹지 못하겠지 근데 이제 토이팝에서는 이제 확실히 벽치기 기술됩니다 부딪혀서 회전을 자꾸 바꾸는 거 그리고 광순 언니 유튜브 영상 봐도 이거는 뭐 계속 벽치고 막 하니까 이게 그리고 조이스틱으로 회전하는 거 조이스틱을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막 돌려 이거는 돌면은 집게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모양이 바뀐다고 근데 뜨뜨드 한 다음에 가만 있으면은 그게 뜨뜨드 하고 위치가 바뀐 다음에 고정될 때가 있고 이렇게 회전할 때는 이렇게 집게가 돌아갔다가 조이스틱 놔두면 다시 이렇게 풀릴 때가 있어 그게 기계마다 또 달라요 집게마다 다르고 그 기계 연식에 따라서 아니면 집게가 안에 있는 그 줄이 얼마나 많이 이거 기계 함으로써 이게 탄력성이 있냐 없냐 그것 따라 다르니까 일단 조이스틱을 막 해가지고 집게 모양을 내가 원하는 위치 모양대로 막 바꿨다가 다시 회전을 다시 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그런 집게에서는 플러스 해 가지고 회전을 하면서 모양을 바꾸고 바꾼 다음에 내리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하면서 내리는 거야 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 조이스틱 집게를 막 회전해 그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바뀌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누를 수도 있고 막 밖에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막 돌려서 더 많이 가게 한 다음에 바로 버튼을 딱 누르면 걔가 다시금 돌아가려고 그래도 이걸 돌면서 내렸으니까는 이게 쭉 내려가는 타임에 이게 조금만 돌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한 바의 그 어떤 회전율대로 집게가 돌아가게끔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돌리다가 누르고 광순 언니가 저는 되게 많이 해요 그거를 그래서 집게 모양이 벽도 부닥쳐 보고 뭐 조이스틱 돌리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조이스틱 돌리다가 바로 딱 눌려서 집게가 이렇게 되다가 딱 잡을 때 그때 또 쾌감이 또 있는 거라고 또 아우 돌질 않아 왜 저기 아까 집게 모양이 잘 안 되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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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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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으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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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래야 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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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두 손으로 하는 거야 벽기를 아니 벽기 없이 이게 두 손이 돼야지 벽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게 또 스킬인 거지 그래서 이런 조이스틱 회전하고 회전하면서 내리기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와리가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순 언니도 이제 뭐 이름을 와리가리 라고는 안 붙였지만 그냥 요즘에 와리가리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똑같아요 집게 회전을 이제 돌리면서 인형을 뽑아요 광순 언니 같은 경우는 음 집게 모양을 떠나서 일단은 내가 그 인형을 잡을 때 좀 더 오른쪽으로 집게가 갔으면 좋겠다 집게가 좀 더 위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집게가 좀 더 왼쪽으로 가고 싶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인형을 뽑을 때 이 조이스틱을 그 방향대로 틀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치로 간 다음에 쭉 하고 누르는 게 아니고 같이 틀어줍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래서 약간 옆통 권법 할 때부터 아마 그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옆통도 옆통 권법 생각 전에 봤었죠 집게가 직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인형보다 좀 더 앞이나 뒤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집게가 하나 걸치고 두 개가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도 그 방향대로 툭 툭 그래서 좀 더 음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일진 모르겠는데 1,2%라도 좀 더 인형을 잘 잡을 수만 있으면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지 또 약간 재미도 있고 약간 운동도 되잖아요 그냥 앉아서 누르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광순 언니는 약간 좀 더 약간 화려한 퍼포먼스도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꺾어주면서 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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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적으로도 잘 뽑은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광순 언니는 뭐 이렇게 약간 회전하면서 잡는 거를 많이 좋아해요 약간 그래서 입구 쪽에서 입구 쪽에서 이제 그 분도 제가 영상 보긴 했는데 어 어 인형을 타 만약에 이제 집 어 보는 눈을 통해서 집게 그 탑 위까지 올라가고 그거를 뽑기 위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인형을 잘 뽑는 스킬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뭔가 집게를 그냥 뭐 약간 앞에나 뒤에나 뭐 이렇게 얌전히 내는게 아니고 광순 언니도 입구에서는 조이스틱을 앞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딱 치면 이게 앞으로 집게가 앞으로 통 가면서 퉁 퉁 하면서 인형을 이렇게 잡게 되니까 좀 더 이게 약간 위아래를 이제 물론 입구에서는 인형을 놓는 구간에서 많이 놓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이스틱을 앞으로 딱 해줬을 때 이렇게 등등 하면서 인형을 잡고 뭔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팍 하고 입구 쪽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다 한 다 해봐야 돼요 특히 탑 위에 입구에서는 거긴 전쟁터야 어 거기서는 집게 힘이 없어서 놓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검법과 스킬들을 다 동원을 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조이스틱을 이동하면서 하는 뭐 와리가리나 이런 회전하면서 이렇게 뭔가 조이스틱을 같이 버튼과 누르는 그런 기술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좀 있다가 음 일단 오늘은 이론만 하고 이 4강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4강 다음편에는 이제 실전으로 다 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좌우 움직인 게 뭐냐면은 어 집게를 이제 원점에 있다가 쭉 하고 내려서 이제 이 사각 프레임 안에서 이제 음 음 여기까지 보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집게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게가 이렇게 집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 가지고 여기 갈 때랑 뭐 이렇게 갈 때 여기 갈 때랑 이렇게 갈 때 여기 갈 때랑 집게 모양을 잘 보면은 집게가 이 처음 그 상태로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갈 때 조금 모양이 바뀌고 여기로 갈 때 모양이 또 바뀌고 여기로 갈 때 집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내가 뽑고자 하는 인형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근데 지금 모양하고 이 인형을 몸통을 잡기에 집게 모양이 조금 애매한 거야 좀 안 좋아 그리고 벽치기들을 내가 잘 안 돼 그리고 뭐 조이스틱 회전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집게를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을 자꾸 이동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집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잽싸게 이쪽으로 와 가지고 버튼을 바로 딱 눌러야 돼 뭔 모양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왜냐면 이쪽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다시 원상복구기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인형 모양이 잡혔을 때는 빨리 그 인형으로 빨리 이동 돼서 가면서 버튼을 빨리 눌러야지만 그 모양대로 내려갈 확률이 높단 말이지 무슨 모양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좌우로 움직여서 직게 모양을 이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광순이 아까 말했던 옆통곤법 옆통곤법도 뭐겠어요 인형을 잘 잡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원래 인형은 직각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인형을 잡는 것보다 측면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잘 잡혀요 그러니까 더 강한 힘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인형을 잘 잡으려면은 집게가 집게가 이렇게 다물어질 정도로 꽉 잡아주는 게 베스트에요 집게가 벌어진 벌어진 채로 인형을 잡는 것보다 꽉 잡게끔 잡는 게 베스트인데 인형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딱 하늘 보고 누워 있어 그러면 요 면적이 꽤 크잖아요 그 면적을 인형이 다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쪽 몸하고 몸통을 타고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면은 집게가 달랑말랑하금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더 힘을 받고 광순호님과 작년 9월달 11월달 11월달 12월달 지금은 이제 랩핑 뽑기로 많이 이제 타일을 안 싸고 랩핑 뽑기로 이제 해가지고 타일을 많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타일로 쐈을 때는 정말 스킬이 필요하고 인형을 잘 잡아야지만 뽑았었거든 그때도 인형을 잘 잡으려니까 위에서 잡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잡고 파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생활을 다니는 때 뭐 짜고 치네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옆통 권법인 거예요 옆으로 가가지고 옆에서 딱 잡으면 좀 더 얄쌉하게 집게가 오므라지게끔 잡아지기 때문에 옆통 권법으로 인형을 직각에서 잡는 게 아니고 좀 더 인형에서 좀 더 벗어난 부분에서 그 갈고리 하나를 인형에 끼고 나머지 두 개가 그 인형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끔 하는 그게 인형을 잘 잡기 위한 어떤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이 따다거법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렸잖아요 버튼 두 번 눌러서 뽑는 거 버튼 두 번 딱딱해가지고 그게 인형을 잘 잡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인형을 얘가 이제 집게가 잡았어 근데 잡았는데 조금 아쉬운 거야 좀만 더 집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서 인형을 잡으면 더 잘 잡을 것 같은데 아쉽잖아 그러면 바로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데 그때 따다거법이 나오는 거예요 버튼을 두 번 눌러서 집게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이리로 와서 인형을 잡게 되면 회전율이라든지 지금 정확한 내가 지금 잡았던 위에 포인트를 모르잖아 위에 포인트가 자꾸 틀리게 되면 집게도 조금씩 회전을 달리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따다거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리로 갔어 인형을 잡았어 잘 못 잡았어 근데 한 번 더 작게 이 집게가 싹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금 그 타이밍은 말로써 설명이 안 돼 그 느낌이 있어 약간 이제 광순원이는 이제 인형 많이 뽑았으니까 2천만 이상 뽑았으니까 어느 정도 집게 인형에서 집게가 벌어졌을 때 한 번 더 버튼 두 번 따닥 눌러서 인형을 잡았을 때 회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인형을 제대로 딱 잡으면 조금이라도 인형을 잘 잡게 되는 거고 조금이 아니고 인형을 잘 잡는 거지 그 조금이라는 거는 좀 더 인형을 좀 더 안쪽으로 파워 들어가게끔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형을 잘 잡는 기술에서는 진짜 여평검법이나 따다검법이 엄청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런 검법들은 토이팟 밖에 안 된다라는 거 특히 따다검법은 딴 데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기계는 버튼 한 번 누르면 스탑 또 용어가 무슨 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저는 스탑 이라고 할게요 리터치 라고도 만들 할 수 있는데 스탑 집게가 다시 원쪽으로 가면 안되니까 바로 올라가자마자 버튼 눌러서 여기 위에 딱 멈추게 만들어야 돼 집게를 그래야지만 또 인형을 또 잡을 때 약간 고려해 가지고 모양이 부족하면 조이스틱 회전을 하던 살짝 좌우 움직여서 집게 모양 바꾸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멈추지 않는 기능도 있더라고 최근에 스마일 토이를 해 봤는데 스마일 토이에서 그렇게 버튼 스탑 하고 조이스틱 회전하고 그러면은 뭐 집게가 민감해 가지고 힘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광순 언니 어떻게 보면 이 토이팝이랑 위주기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코코짱도 해 봤는데 코코짱도 어려워 뭐 파고 들어가는 맛도 없고 이거 뭐 벽 치기 이거 회전 해 봤는데 집게가 강직해 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나사를 조금 풀어 놓거나 아니면 너무 새 거를 해서 그런가 하여튼간 인형을 잘 잡는다 라는 걸 한번 정리 한번 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삼바리의 모양과 인형이 놓여져 있는 모양을 보고 이 오버랩 기술을 대입해 보고 집게의 회전율을 고려하여 인형을 잡는 행위를 우리가 인형을 잘 잡는다 라고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집게 모양하고 인형을 관찰하는 습관도 많이 드리고 회전들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집게에 대한 그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집게 모양을 벽 치기나 조이스틱 회전이나 약간 와리가리나 회전하면 내리거나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여평을 한다든지 따다 건법 등을 해 가지고 집게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리면서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데이터가 또 있어야 돼요 어떤 인형은 어디 잡으니까 잘 나온다 어떤 인형은 이렇게 잡는게 잘 나온다 라는 것도 인형 뽑기를 많이 해서 노하우로 싸울 수도 있지만 관찰하는 습관으로 남들 뽑기 시작하시면 뽑기 시작하면 재밌잖아 자기 돈 넣고 뽑는 것도 재밌지만 남들 하는 플레이도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 인형 뽑기 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뽑는 것도 인형 뽑는 자체만 보지 말고 아 집게 모양이 이랬었는데 아 이 기계는 이 정도 오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모양이 이 정도 꺾이는구나 기계마다 다 달라 기계마다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기계에서 이제 어 문명히 내가 천원 넣고 그 간을 한번 본다던지 남들이 하는 거를 본 다음에 대충 회전률이랑 이런 어떤 어 어느 정도 이게 집게가 이제 바뀌어 주는 지랑 또 그 관찰하면서 힘이 있는지도 이 기계에서 내가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서 이제 하면은 좀 더 인형 뽑기를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넣고 그냥 인형만 뽑으면 재미가 없잖아 단 천원을 쓰더라도 뭔가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뭔가 그래서 인형을 뽑았을 때는 더 히월도 크다라는 거 이것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되게 쉽죠 다음번에는 다음번 5강 때는 좀 더 실전 위주로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실전으로 보여드리고 요즘에 이제 광순언니랑 그 다음에 어데샵 사장형하고 이제 2월 초에 구상에서 나왔던 이제 랩핑 뽑기 인형 초대형 인형을 랩을 싸가지고 누구나 그냥 인형 뽑기 좋아하시는 그냥 어린친구나 또 나이 많으신 친구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인형을 손쉽게 뽑을 수 있는 랩핑 뽑기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또 하나 좀 올려서 랩핑 뽑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순언니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알죠 안녕